콘크리트 정글 뉴욕이 한숨 돌릴 수 있는 것은 센트럴 파크가 있기 때문이다. 공원 조성 전엔 채석장과 돼지우리, 판자집이 있었다. 그곳에 땅을 파고 나무를 심어 호수와 언덕을 만들었다. 금사라기 같은 맨해튼 한가운데에 있는 공원의 크기는 남북 4km, 동서 800m로 여의도와 비슷하다. 여유있게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시민이 있다. 공원을 따라서 주실 수 있는 공원을 열리지 않아. 보기라는 공원의 대구는 왜이든 이 공원을lem得한 곳이 있습니까? 나뭇잎이 떨어진 겨울은 도시의 윤곽을 잘 드러내서 좋다고 한다. 세계적인 공원이라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줄 알았는데 드라마 촬영 중이었다. 센트럴파크는 영화와 드라마의 주요 무대다. 사시사철 다양한 촬영이 진행돼 스튜디오나 다름없다. 공원에는 비틀즈의 멤버 존 레넌 추모 공원이 있다. 1980년 12월 부근에 있던 집 앞에서 총을 맞고 사망했다. 존 레넌의 나이 40살 때였다. 그의 유골은 재가 돼 이곳에 뿌려졌고 추모 공원이 만들어져 지금도 그를 사랑하는 팬들이 찾아오고 있다. 존 레넌은 아일랜드를 탈압하는 영국을 비판했고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을 반대해 닉슨 대통령은 그를 추방하려고 했었다. 소 qual이 쇼크를 고백을 하는 것이었다. 현재 인상적으로 다양한 플러스의 캐릭터가의 행동을 하는 것이다. 존 레넌의 그가의 글자와의 일식과 다양한 것이다. Doom we got it. It's like a union, joining us, building a world. It's a very symbolic thing. Imagine it represents the future. One future that we want for our baby. The human future. 존 레넌, 그가 꿈꾸었던 세상은 욕심낼 필요도 없고 인간에 대한 사랑만 존재하는 곳,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함께하는 곳이었다.